자막을 사용하니까 헉? 정신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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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생선같애 정신 전진 왜요? 우유? 아 뭐더라? 뭐랑 같이 섞이 이거만 하면 이렇게 쭉 짜면 코코넛 고이를 만들어주고 되게 특이한데? 확실히 향이 나네 한번도 뭔가 한번도 입맛에 맞춰놔라 이게 아니라 진짜 죄송하다 맛있다 난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 배고파 진짜 죄송한데요 저 이거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? 이거요? 뭐 같이? 사랑해요 너 쓰면 좋아 왜 이렇게? 뭐 진짜? 너 말하시는 거 같나?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? 진짜 대박 안돼 무슨 얘기지?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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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새고 오면 그냥 더 사오자 너무 좋다 근데 먹다보니까 좀 중독성 있어 난 언니 코코넛 싫어하잖아 네 거기가 좀 되게 특별해요 스페셜 난 멀리 갈래 난 멀리 갈래 나의 사랑을 좋아할 뻔할 뻔 나의 사랑을 좋아할 뻔할 뻔 나머지 이사가 좋아해서 막 들으면 좋겠네 이사야 선물 부탁해 아싸 이사야 유명해서 내가 듣받아 첫이에요 한, 둘, 셋 Let's go